그 어떤 물건이라도 바닥에 놓는 순간 고자가 된다 성기능을 잃는다 내가 고자가 됐다 이 말인가 본성의 기능을 잃는다구요 그 물건 본성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가뜩한 사람들이 바보 눈엔 바보만 보인다구요 하 참 그래 예시아 그만 뛰어다녀 방송 시작했다 제 목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여기 어딘데 쟤네 뭐지? 아 맞다 여기까지 했지? 예시아 그만 뛰어다녀 지금 뭐지? 뭐야 왜? 왜요? 가바랏 앞에 사람 3명은 무시하고 나만? 왜요? 왜요? 엘리언 엘리언 형 여기 오면 안되는 부분이야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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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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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어르신 가버렷 그릇 적당한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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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삶의 끝에서 아니 부엌 불 끈 거야 부엌 불 부엌 불 끈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 이리로 오는 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날 찾았지? 어? 가이드 샷 여기 좀 어렵다? 아 후라 시켰어 나? 아 나 후라 시켜서 그렇구나 어쩐지 나한테 계속 오더라 자석 마냥 남자처럼 앞으로 들어가 남자처럼 앞으로 들어가 서치해서 아템 먹어 그리고 제가 자꾸 저기 있더라고 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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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헤드샷 여기서 길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형 딴 데로 좀 가죠 빨리 이동해 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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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 때 저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한일군님 1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럼 이쪽에 사다리가 있답니다 아이 좋아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왠지 이쪽 같네요 왠지 애짱 애짱 여기서 애짱 맞는거다 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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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다니는 소리 들리죠 지금 와 이거 뭐야 이 게임은 진짜 미로 게임 제가 게임에서 제일 싫어하는 요소 미로 일단은 노잼이고 짜증나 저는 퍼즐도 퍼즐이고 미로 노가다 갔다오게 시키는 거 이런 것 좀 게임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미로야 너가 미로 이걸 그렇게 정치하나 여기 어디야 일단 나와보자 아 이쪽으로 나와 어라 바깥으로 나왔는데 지도 왜 이래 지도 위층으로 가는 거 뭐더라 응 이거다 그치 저쪽으로 가자 그냥 지도 왜 자꾸 이렇게 나와 저쪽으로 가자 그냥 모르겠다 나 갈게 얘들아 사연하라 사연하라 하 사연하라 사연하라 어 어 어 나 걸렸냐 어 애짱이 해결해주나 애짱이 애들 해결해주나보다 고마워 애짱 너가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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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는 소리 들리는데 이쪽 구멍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와 애짱 지린다 진짜 애짱 진짜 현실감 지려 애짱이 처리해줬네 총소리 듣고 와 애짱 개무서워 진짜 점프 없었나 이 게임 뛰면 안된다 애짱 애짱 대비해서 풀뱅 이 게임 뭐가 길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어 애짱 올라갔지 위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어 그ğ 어 저기 꼬리 보인다 애짱 애짱 내가 보이니 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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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개 길어 미친네짱 바로 오진 않겠죠? 컴퓨터에서 뭔가를 해야만 할거야 바로 여기서 여기서 말이야 에러 에러 이 컴퓨터가 왜 존재하는거지 자 난이도는 너무 많이 뭐야 두 마리가 있어 왜 방금 애짱이 쓸었다 이거야 이게 뭔 소리야 애짱 와 이 소리 제일 싫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진짜 치열하나는 개고라 찾았던 애 사랑 내가 찾던 사랑 내 눈을 흐르르르르르르 보셔싶어 널 사랑해 컴퓨터 본여 사람 죽이겠습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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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는 사랑 아이씨 아이씨 위로 다니는건가봐 내가 바로 옆에 있다고 나와 위로 다니는거냐 천장으로 걸어도 되지? 액세스 터미널 액세스 터미널 왜 계속 떠있냐 액세스 터미널 왜 계속 떠있냐 액짱 오지마 액짱 액세스 터미널 액세스 터미널 액세스 터미널 렉먹은거 같은데? 뭐 여기 막혔잖아 길 아아 저기 뒷구멍길 있네 아아 이게 무슨 거지가 된 상황이야 응? 앞에 애짱있다 들이대 그래 응 페이크고 숨어 여기거든요 여기 뭐 뒤에 숨어진 길이 있니? 뭐야 이거 이거야? 뭐니? 뭐야 이건데 이거 이게 뭐지? 이리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입구 옆에 빛나는게 있다고? 어디 입구? 액짱 이거? LG에서 만들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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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난거 같아 뒤지겠네 뒤지겠네 아템 아템 다 만들고 세이브 할까 응 이 게임은 내가 어디로 가야되는지를 잘 안가르쳐줘 아 여기로 어떻게 가라는 소리야 길 아시는 분 내려가야 돼 다시 이런데로 막 뚫고 나온다 어 어 뭔가 새로운 곳을 대결해 좋았어 아 뭔가 아템이 많네 다 만들어야겠다 빨리 이거 만드는 도중에도 얘 오냐 진짜 혐의네 만드는 도중에도 막 와서 찔러 미친 핵혐 왜 자꾸 풀이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죽을 것만 같다 너무 무서워 죽을 것만 같다 여기를 여는 문을 찾으라는 거지 여기를 여는 문을 찾으라는 거지 키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일단 올라가보자 사배 가맥 헤드 가맥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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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뛰어설 안돼 이 게임은 뛰는걸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어 어 뭐지 그냥 들어가면 어휴 나 에너지가 없네 그냥 들어가면 죽지 여기서 뭐 중요한거 있는거 같은데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라고 아 뭐 그래 안드로이드로 조안을 들어가는거야 노래소리 노래소리 개 무서워 제 이거 이 라스 퀸스퀸스 레스 퀸스퀸시시시안스 안드로이드 워쿠 어플리케이션 발매됐으니까 검색 한 번씩 헤드 시작 래스쿠네이션 앤드라이드 보자 파워업은 세이브샷 400샷 자 세이브 한 번 하구요 음 이 방에는 뭐 특별한 거는 뭐야 이거 어 뭔가 튜너가 업데이트 됐다 하지만 똑같다는 뭐하는 공간이야 여기는 에어리언이 나올 것 같진 않아 나에게 퍼즐 풀 시간을 허락할 것 같군 하지만 저기서 에어리언이 나온다면 어떨까 음 뭔가 활성 활성 시킬 수 있는 버튼 이라든지 그런 스위치라든지 작동할 수 있는 거시기 한 것 거시기 한 것들이 없는데 안드로이드 뭐 어떻게 하라고 중계방에서 쪼걸릴 감자 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깨우라는 소리야 일어나 어 이 소리 듣고 오는 건 아니겠지 전력을 공급하라 아니 저쪽에 뭔가 있다 다시 아아 이거를 얻고 올라가서 전력을 공급하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 해킹 툴을 내가 얻은 것 같아요 아 이 게임은 진짜 에어리언이 언제나 그렇지 이거지 음 이 안드로이드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뭐야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너 나의 너 나의 부하가 되라 핫 너 나의 부하가 되라 알겠습니다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주길 원해 어 얘는 새로 깨어난 애라 착한 상태네 이 로봇은 만들면 안 돼 진짜 이 로봇은 로봇은 진짜 나는 아무리 과하게 발달해도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어 지금 윈도우 98 윈도우 7도 버그 개 많아가지고 가끔마다 버그 게임 만들어도 버그 생겨서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거가 정말 사람처럼 완벽하게 행동하려면 버그 조금이라도 있다가 사람 때려 죽이면 어떡해 버그 때문에 구석 오 그거 알아? 오 야 너 에얼리언하고 같이 싸워주면 안되냐 니 한 5마리 있으면 잡을 거 같던데 솔까말 몸집 개쌍 개쌍 뭐야 뭐야 야야 거기 가면 너 죽는거 아니냐? 여긴 뭐하는 데야? 이 게임은 무슨 퍼즐 게임이야 내가 제일 이슈를 하는 타입의 퍼즐 게임이야 퍼즐 하다가 move up 뭐야? move up 뭐야 이거 뭔가 계속 move up이 되는데 이건 move up이 안되네? move up 뭐지? 뭐야 뭐야 개구로 일단 가봅시다 뭘 내려 move up밖에 없어 move down이 없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숨으라는 건데 이거는 아 아 애짱 나온다 아 애짱 나온다 야 move down 다운 다운이 되네 아 이거 다운이고 업이고 이거구나 move down move down 다운 어? 여기가 어떻게 건널까? 다 다운해? move up 무브 다운 막혀있어 이거 move down move down move down move down move down 아 아 일로 가면 되나? 이것만 내려 쓰면 됐네 여긴 무시하고 뭐 여기서 에올리언 나오면 뭐 뒤져야지 그냥 설마 내보내겠습니까 제작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리면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뭔 소리야 나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뭐 아이템이 어딨는데 아이템이 어딨는데 아이템이 어딨는데 올리라고? 이거 이거 아니면 이쪽거? 이쪽거 얘기하는건가? 어떤거? 아 달리면 안되지 참 이거? 방금 그거? 아 이거야? 아 먹은거야 이제? 이게? 아 근데 계속 뭐가 뜨는데? 한개 더? 이거야? 없는데? 어? 아 이거구나 어허 어 저희가 세이브를 하래요 리언이 형 올빛인데 미언이 형 운이 많아 좋아